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20일 떠납니다. 김 처장은 후임자들이 일할 기반을 마련하고 나가는 것을 성취로 좌평했는데요. 하지만 재임기간 청구한 구속영장마다 기각되면서 빈손 퇴임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3년간 이끈 김진욱 초대처장이 퇴임을 앞두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3년간의 성과로 공수처가 자리잡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낸 것을 꼽았습니다. 일할 사람을 뽑아 훈련하고 규정을 만드는 등 후임자들을 위한 인적, 물적, 규범적, 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수사력 논란이나 검사 이탈 등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면서도 내부 사정을 들며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 임기 동안 공수처는 직접 기소한 사건에서 유죄를 한 건도 받아내지 못했고 다섯 번 청구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김 처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여운국 차장과 나눈 후임 인선 논의 문자메시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새로운 제도인 만큼 잘 뿌리내리고 작동하도록 하는 게 나라의 도움이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첫 수장으로서 느낀 입법의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된 것이 신분 불안을 야기하고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다루면서 중압감도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입법적인 지원이 없어 기존 수사기관과 협력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김 처장은 오는 20일 임기를 마치지만 아직 후임 처장의 인선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회의를 가졌지만 아직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정래원입니다.